구매했던 작품이 내일 당장 1년 뒤에 200%, 500%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평론계의 어떤 그런 평가도 필요하고요 전시 경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미술사적 선구소를 갖고 있는지 미학적 가치가 있는지 그 많은 것들이 다 조합돼서 그런 작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한두 해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0년, 20년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, 기본은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, 사실 지금 김한기 작가, 박수근 작가, 청경자 작가 이 작품들 살아생장에도 사실 유명했던 작가님들 아니셨어요? 대한민국 대표하는? 대표 작가죠, 사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원한다면 근대 미술 작가나 지금 원로 작가 거 사세요 그럼 돈 돼요, 솔직히 그런데 일단 비싸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엄두에 못 낼 정도의 금액입니다 엄두 못 내요 10억, 20억 넘는 거 일반인들이 그걸 그림 한 점 주고 산다고?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, 솔직히 월급쟁이들이 그게 가능합니까, 직장인들이? 지금 분할 투자해가지고 같이 공동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 딱 금액, 상황가 정해놓고 1,000원, 1,000원이 제일 미니면입니다 1,000원 제가 공동투자했어요, 1,000원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몇 개월 뒤에 100% 됐어요 2,000원 됐어요 2,000원 됐어요, 그럼 저는 1,000원 수익이에요? 그걸 투자하고 할 수 있어요? 그렇죠, 우리 생각하는 투자는 집 한 채는 살 수 있어야지 그럼요, 어느 정도, 어디씩 나와야죠 그렇죠, 요즘 렌탈에서 수익 창출 사업하라, 투자하라 얘기 많이 있는데 미술 렌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술 작가 입장이나 평론가 그 또한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해서 그 작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해가지고 누가 렌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겠죠?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 수익이라는 게 수익이라는 단어 자체는 맞는 거지만 내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수익인지는 글쎄요,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렌탈도 시장 쪽 사람들은 하나의 개척할 만한 새로운 대륙이죠 얼마든지 감상하는 분들이 점점 문화적 교환과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니까 그 시장을 개발한 것이고 작가들의 작품들은 또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과연 거기서 수익을 크게 바란다? 그러기에는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